여러분들은 혹시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뜻말뜻한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의미와 숨쉬는 원리의 핵심, 벤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홈스 팀장입니다. 목조주택을 계획 중인 예비건축주이시라면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비건축주님 중에서는 나무가 골조로 시공되긴 하지만 땅에 뿌리가 박힌 상태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숨을 쉬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조주택에서의 골조자재로 쓰여지는 구조목이 뿌리나 줄기나 잎이 있어서 강압성 작용을 한다든지 탄소동화 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목조주택의 골조인 구조목은 가공목이 아닌 원목이어서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의미도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 내포된 의미는 목조의 조섭능력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골조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습기가 많을 때 골조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지면 내뿜는 기능이 숨을 쉰다는 의미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이유는 단순히 구조목의 물성적 특성 때문일까요? 목조주택이 숨을 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지만 머리 아프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목조주택의 벤트는 주택의 숨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붕과 관련된 벤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주택에 있어서 지붕 관련된 벤트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목조주택에서 습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려면 반드시 지붕 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목조주택 설계를 많이 해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붕과 관련된 벤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간략한 도식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붕에 설치되는 벤트를 루프 벤트라고 하고요. 체마 밑에 벤트를 소핏 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마루에 설치되는 벤트를 리치 벤트라고 하고 박공 지붕 아래에 설치되는 것을 박공 벤트 또는 게이블 벤트라고도 합니다. 지붕 관련 벤트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체마 밑에 소핏 벤트를 통해서 신선한 외부의 공기가 유입이 되면 공기의 온도 차이에서 용마루 벤트인 리치 벤트를 통해서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붕 관련 벤트들을 통해서 공기가 유입되었다가 빠져나가는 원리니까 목조주택에서 환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목조주택에서 지붕 벤트의 가장 큰 역할은 실내의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공기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시공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지붕 벤트는 공기를 적절히 순환시켜서 지붕 온도를 떨어뜨리고 지붕재의 수명을 느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재의 재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소 틀리긴 하지만 목조주택이 하절기에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보다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붕 벤트가 엄청 중요하기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렌드인 모든 스타일을 보면 차마선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보니까 소픽 벤트를 아예 만들지 않는다든지 또는 경사 지붕임에도 불구하고 리치 벤트나 게이블 벤트를 만들지 않으면 주택 수명을 단축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붕에는 어떤 구조로든 반드시 벤트를 만들어서 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